둘 하나 둘 빵 하나 둘 빵 하나 둘 빵 둘 둘 빵 셋 둘 빵 시선 낮추고 턱 당기고 고개 조금 숙이고 라켓 눈 위로 하나 둘 빵 라켓 폐대기 치지 말고 둘 둘 일단 공부도 잡고 여의차 할 때 연결 여의차 할 때 연결 연결 잘 잡혔을 때 빵 잘 잡혔을 때 빵 허리 감고 허리 감고 토너 허리 감고 허리 감고 풀고 허리 감고 풀고 허리 감고 풀고 왼발 꽝 왼발 꽝 하나 둘 셋 오른발 잡고 스윙 스윙 대각선으로 팔꿈치 많이 올리지 말고 낚아채고 팔꿈치 접어서 채고 돌아서고 돌아서고 OK 돌아서고 자 모서리로 가면 돌아서야 돼 한 개 치고 나서 돌아서 준비 매고 돌아서 준비 그렇지 그렇지 일단 공부터 잡고 돌아서고 여기 공 가죠 그럼 백 치면 돌아서야 돼 그걸로 한 번 더 싸주잖아 아니 여기 됐고 그렇지 백 하나 치고 돌아서서 포 잡고 그렇지 또 오면 백 밀고 돌아서서 포 잡고 아이고 여기 바로 가네 자세 숙이고 자세 숙이고 라켓 대각선으로 폰을 라켓 대각선으로 그렇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지 잠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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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 잠발 빵 잠발 잠발 빵 잠발 잠발 빵 잠발 잠발 또 잠발 포 잡고 잠발 잠발 빵 잠발 잠발 치기 전에는 멈추고 치기 전에는 정지 라켓 왼쪽 눈썹 쪽으로 하나 둘 빵 하나 둘 돌아서서는 외파 안 치는 돌아서서는 그렇지 그게 돼야지 그게 그게 돼야지 그렇지 돌아서고 나서 멀리 가는 것도 따라가서 함 쳐봐 봐요 그렇지 그래 자꾸 해야 공 따라 당겨서 칠 수 있어 안 그러면 많이 멀어지는 거 못 따라 당긴다고 그렇지 발 돌고 그렇지 발이 그렇게 움직여야 돼 그렇지 그렇게 움직여야 돼 발이 공이 잡히면 스윙이에요 공이 잡히면 그렇지 잡히면 그대로 이마 쪽으로 하나 둘 잡아놓고 빵 잡아놓고 내가 어깨에 라켓이 달렸다 이런 느낌 가지고 견고하게 딱 만들고 스윙 자세 그렇지 어 그렇지 잠발 그 다음에 너무 울렁거리지 말고 치기 전에는 스탑 그렇지 치기 전에는 정지 그 다음에 때릴 때 발 팍 오케이 그렇지 앞쪽으로 힘 쏠리면서 상체가 앞쪽으로 야자 쏠리면서 빡 끌어내요 공을 확 끌잡아 내 호 그렇지 모양 잡고 그렇지 발 디디고 오른발 디디고 오른발 찍어 놓고 오른발 찍어 놓고 돌아 그거는 못 놓쳤으면 밑에서 당겨 올려 되잖아 공이 많이 버려지는 거는 그렇죠 좀 내가 타이밍 못 잡았다 그러면 더 늦춰서 당겨 더 늦춰서 타이밍을 놓쳤다 싶으면 그렇지 치는 타이밍을 조금 더 늦춰 다 못 잡았으면 빨리 못 잡았으면 그래서 약간 떨어지는 거 당겨도 되니까 그냥 무조건 막 휘두르지 말고 그렇지 잡은 다음에 쭉 잡은 다음에 착 그렇지 쭉 잡은 다음에 착 쭉 잡은 다음에 착 오케이 위로 위로 옆으로 기울어지지 말고 그냥 회전 수평회전 너무 많이 당기지 말고요 너무 많이 라켓으로 못 감지 말고 못 감지 말고 라켓으로 못 감지 말고 못 감지 말고 잡아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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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잔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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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턴 잡히면 스윙 잡은 다음에 타이밍 잡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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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은